안녕하세요. 먹티조선 백아스입니다. 이번에 말씀을 드린 먹티 사이트는 판테온이라는 곳인데요. 정말 황당한 먹티가 발생했어요. 롤링을 10,000%나 돌리라고 합니다. 놀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원금을 준다고 하던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계속 롤링 3,000%, 5,000% 이렇게 요구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10,000% 이게 말이 됩니까? 양빵이요? 10,000% 돌리면 양빵이 되나요? 진짜 어이없는 일입니다. 카톡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에 홍보를 안 한다고 하네요. 그럼 회원 유입은 어떻게 합니까? 그냥 먹티 하려고 만든 곳이에요. 이런 거 절대 이용하시면 안되고요. 다른 안전한 곳 찾으시길 바랍니다. 찾기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주세요. 먹티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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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